그렇죠. 하프라인 빨리 갖고 넘어가야 이제 공격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. 이경은이 쏩니다.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올및 비키바울. 변현아의 가로채기. 최완선 뺏기지 않았고요. 먼 거리에서 이경은이 쏩니다.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이경은이 쏩니다.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. 멘트맨 공격에서는 스킬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찬스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. 이경은 베이스라인을 선택. 좋아요 좋아요. 비키바울 도전. 이경은 아웃시스 팀. 대단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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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